아.. 길게 했다.. 싸발.. 이 새끼 신나꺼 보소 아.. 이 새끼 롤보금 쓸자마자 입꼬리실록실록되네 키키키키키크 학물이 어서와 도레만이야 오늘 하루중에 제일 편내냐 봉준아 이 새끼 텐션 싫았냐 이 순간을 기다렸다 표정관리하자 형키키키크 아 나 근데 계속 실버1을 못가 계속 실버2에서 막혀 씨발 아 어제 70점이었는데 실버2 또 따라갔어 또 따라갔어 또 따라갔어 아 골드골드골드 아 골드골드골드 어? 명절기념 승리시 각방 1000개? 네? 예? 아이구야 시아문 단순적이가 쟤 역갱충 아냐 어? 공주나 낯서져 와.. 미쳤네 야.. 역갱충이 2,222갬부라? 어? 어? 뭐야 아이 너무 고맙다 진짜로 역갱 잘 볼게 지상이랑 미션 푼인데 아 그때 지상이랑 미션 푼이구나 아니 근데 뭐 다 스크림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CK 하긴 힘들듯 어? 그리고 클템형이 없으면 CK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성태용이랑 똑같은 미션 한번 할래 단판 승리시 1500개 실패시 댄스하나 단판? 묻혔는데? 야 근데 김성태 왜 안 일어나냐 그 새끼 그러게요 아니 왜 그 새끼 안 일어나지? 하루종일 왜 안 일어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14시간째 자고 있다고? 미친거 아냐? 아 오늘 대회에요? 아 오늘 대회 때문에 많이 자나보네 무슨 대회 하는데? 억지 배그에? 오늘? 아 대회 때문에 많이 자나보네 아 그래요? 9시 돼요?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나 우드루 아니다로 바로 가볼게요 아 아 낮이 온다고 했는데? 아 뭐 자고 있나보지 뭐 야 요즘 이지리얼이 엄청 세졌더라 형들 에 에 에 셀케인은 저기 그 뭐야 클탬형님 있을 때만 할게요 별로 스케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는 저도 챗뿌뿍 넓어져서 하면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디스코드가 재밌어야지 게임도 재밌다는 느낌인데 너무 흑태형이었으면 별로 야 요즘 시비르가 엄청 좋아졌어? 형들? 시비르가 엄청 좋아졌어요 형님들? 아 진짜? 그거 다 배할게요 형님 방간 시비르가 방간이 무슨 뜻이야 형들? 방간 시비르가 무슨 뜻이야? 아 방어구 간통? 그럼 예를 들면 뭐 드락사르 이런 거 말하는 건가? 아 그래? 아니 요즘 이즈리얼도 드락사르 가던데? 어 내 녹턴템이 다 방간템이지 야 요즘 앨리스가 진짜 좋긴 하더라 진짜로 근데 앨리스 못하는 새끼들이 하면 진짜 존나 하염없이 쉬운데 잘하는 앨리스랑 하면 존나 빡세더라 야 이 인간 실종됐던데 이거 정지버그인 거 아니냐? 이 인간이 23시간 전까지 롤을 안 한 거면 이거 정지인데 100% 이 새끼 또 욕치다 정지당한 거 아니야? 어? 맞지? 정지당했지 저거 아니면 쓰러졌나? 와 이 새끼 또 골드 3으로 떨어졌어? 와 c벌 새끼다 그냥 나는 골드 2 70점에서 3연패 박았어 뭐지? 내 렉이었나? 아니지 아니지 야 조합이 너무 좋은데? 야 조합이 너무 좋은데? 이즈세나?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오디루보다 녹턴이 더 좋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애니비아도 뚜벅이에다가 탑 말고는 다 잡기 쉬웠겠다 녹턴이 더 좋았을 것 같아 은혜 이 찍지 라고 하는데 이 찍었어도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이 찍으면 나 정글링이 너무 느려 이 찍으면 정글링이 개망 어차피 안 죽어서 풀도 못 빼 왜냐면 갱풀이 없어서 아 이거 또 버그야 아 패치 안하자 씨발 이거 아 깐대 진짜 라이여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몇 번째야 지금 이게 아 맨날 34초에 나와 아 진짜 열받아줘서 다 죽을 것 같아 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게임이 맞죠 여러분들 어 야 다시하기인 것 같은데 페니비아가 안 오는데 아 다시하기 하지 말지 아 아 왜 다시하기야 와라 들어와라 그냥 제발 들어와 진짜 여러분들 이럴 때 진짜 들어오면 진짜 같은 팀 존나 빡치거든요 진짜로 야 근데 BJ들 중에서 우디르 장인 있냐 아 시간 날렸네 아 시간 날렸네 팔주자 페널티 적용 월요일도 뭘 존나게 써요 진짜 진지하게 왜 그랬냐고 내가 어제 전화해서 싹 욕박았어 술 처먹고 동네방네 전화했네 어 술 먹고 전화했어 근데 문희연한테 술 먹고 카톡 안했어 술 안 먹고 카톡했어 이 새끼 어제 술 먹었어?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게 다 내 실력이라고 가보자 내 동생 왔니? 초대라 내 동생 내 사랑한 동생 이 새끼가 이제 정신을 차렸네 초대라 초대라 그래서 봉준이가 아휴 시벌 새끼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아휴 개같은 새끼 역시 이 새끼는 나 없으면 안 돼 아니 어제 저 새끼 술 왜 먹었어? 방송에서 술 먹은 거야? 왜?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았어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았어 뭐지? 왜? 방송 끄고 술 먹었다고? 맞아? 어제 6연패 했어? 이 새끼가 나 없으면 뭐라니? 어? 어? 아휴 어? 어? 6연패 안 했는데? 4연패 했는데? 4연패 했는데? 5연패네 5연패 4연패 nak 2판이 버스기사였는데 폭행했어? 그러네? 18킬 했네 18킬 와 어떻게 지냐 이걸 아니 엘리스가 무슨 딜을 5만 2천 딜을 넣었어 이게 말이 돼? 요번 시즌 800판 한 사람 있대요 아이 구라치지마 이 새끼가 지금 800판? 이 새끼가 더 했는데요 얘도 얘도 800판인가? 800판을 누가 했는데? 10대 가자 12대 10대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17 18 20 18 20 내 동생 왔어? 니가 날 없으면 뭐하니? 지문에 말파이트 줄래? 말파이트 주세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네? 어어어 따라해봐 그래 넌 이런거 해야지 따라해보라고 따라해보라고 뽀삐 그래 뽀삐 뽀삐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니까 정신 차렸네 몬도 아 진짜 이제서야 정신 차렸네 뭐 할까? 뭐 해줄까? 너 하고싶은거 다해 뭐 그 우딜해도 되고 뭐 하고싶은거 다해 여러분들 이거 뭐가 좋을까요? 녹턴정글인데? 뭐가 좋을까? 어... 새끼 내 앞에서 티모를 꺼내네 모자 하나 또 그래 이거 하자 말해도 되나? 모자 하나 더 있잖아 그니까 이거 말고 좀 그 귀여운거 있는데 귀여운거요? 어 모자 귀여운거 아 귀여운거 새끼 내 앞에서 티모를 꺼내 이거 마방 두개 들고 하면은 티모 숨도 못 쉬더라 좋아 죽더라 티모 아니 근데 뭐 어제 뭐 저기 그 술 먹었다는 소문이 있네? 아니야 어 먹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다치판이네 딱 봐도 여보세요? 어 이게 정신 번호였구나 예 왜요? 아니 오늘 밥이나 한 끼 하자고 아니 진짜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?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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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? 아 아 이거 서포트 뭔가? 어 오케이 탑 5억인데 이거? 알겠어 이거 탑 5억이야 어 그러네 어 탑 5억이야 왜 이게 다치판이지? 어? 어 그러네? 어 뭐야 티모 서포트인가? 티모 서포트 어 뭐지? 티모 서포트인거 같은데? 야 티모 서포트 첫판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음 탑 탑 다 Trump 점화 또 D 봐줘야돼? 으음 안봐줘도 돼 으음 내가 알아서 할게 으음 아니 어제 뭐 깨방님이랑 뭐 무슨 일이 있었어? 아 그 새키 말도 꺼내지마 왜? 아 새끼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도 꺼내지마 아니 뭐했는데? 아니 그 새끼 시발 새끼 폐작한다니까 왜? 아니 퀸드레드 잡아놓고 시발 적 개피 되니까 갑자기 궁 쐈다니까 아니 용쳐먹는데 적 시발 정글 들어와서 개피 쳐놨는데 갑자기 궁 쐈다니까 거기다가? 두세 번을 그랬다니까? 폐작했다니까? 어 아 이 새끼가 피쳤나? 어? 뭔데 이거?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 찾으시길래 이거 말씀하시길래? 어? 어어 그거 이거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면 주황색깔 녹턴 이 새끼 왜 이렇게 나대냐? 녹턴 존나 나댄다 개나댄다 야 녹턴으로 파란스마르가 아니야? 돌아왔어? 천천히 하자 봉준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이 그래서 뭐 진짜 나의 소중함을 느꼈나? 아이 느꼈지 느꼈지 아 말해 뭐해 그래 아 근데 지상이가 형 너무 많이 늘었던데? 아 그 새끼가 뭘 늘어 이 ㅈ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존나 어? 아니 봉준아 어? 니랑 하니까 잘해 보이는 거야 아 그 새끼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뭘 잘해 그 새끼가 뭘 잘해 키문에 어? 키문에 귀몽준빨인데 씨발 그 새끼가 뭘 잘해 아 그래 그래 도구려는 그냥 도구려 도구려는 신경도 씨발 아아아 니가 좀 뭘 안해 아아 잘 안해 아아 잘 안해 아아 이게 좀 할 맛이 나네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나의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아아 좋네 오케이 알겠어 아 탑갱 두 번 얘야 음 오케이 6렙만 찍어봐 6렙 이후에 맨날 갈 테니까 음 말판은 씨에서 몇 개 버려도 돼 음 탑갱 두 번 갈게 오케이 아아 이거 좀 드디어 정신을 차리니까 이게 이제서야 좀 할 맛이 나네 어 당신 족구형한테도 손절당했어 야야 그 새끼는 말도 마 지가 못하는데 성질만 내는 새끼 그 새끼는 플랫 절대 못가 아휴 또 무슨일이 있었어 아휴 아휴 말도 마 말도 마 아휴 그 새끼 플랫 절대 못가 진짜 아휴 당신은? 난 난 무조건 가지 실력적으로 아휴 아직도 50이 있네 천천히 탑 개피다 어 오케이 음 며칠 이게 좀 약간 이게 아예 안 보이니까 음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 당신이 어? 아휴 다 개피다 아 정글링 그냥 바로 끝내고 갈게 이게 개피야 근데? 응 개피지 이 정도는 어? 노트는 여기 노트는 여기 노트는 위거든 노트는 위거든 2대2 싸움 질거 같기도 하고 내려간다 웡 내려간다 가죠? 어.. 기다려봐 어떻게 해줘 천천히 와봐 사운드 빅토라 아 아 안된다 참는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싸울 위치를 못 봤나보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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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어어 어어 싸울 위치를 못 봤나보네 아 이거 아 탓을 아 아 내가 잘못했네 아 아 아니 아니 내 탓? 이게 내 탓인가? 아 이게 아 씨바 아니 그 아니 그 3대3하면 갱 이기는거 아 내가 잘못했어요 응응응 아 아 아 이건 그냥 3대3하면 바로 이기는건데 그냥 아 근데 미은노 하나 떡 하나 더 준다고?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? 점화 점화네 아 아 씨바 좀 사릴걸 아 아 아 아 아니 한 번씩 던졌으니까 이제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돼요 뭐 어 아 아 아 아 아 야 사일러스야 아니 그 빅토리아 진짜 니가 해줘야된다 진짜 시발 그냥 망구성마냥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내가 타투리 문줄 알았는데 시발 웍이네 깐네 어 어? 어 뭐야 뭐야 어? 텔 뒤에 텔 뒤에 텔 텔 좋다 앙 텔도 뺐다 음 깔끔하다 아 개이득인데 이거 너무 이득인데 진짜? 와 근데 이거 아 진짜 빅토르 센스가 없다 이거 뭔데? 빅토르 뭔데 텔? 아 빅토르 이시바 이상한데? 아니 뭐야 근데 저거 저거 뭐지?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어떤데 오 나이스 아 이러면 좋지 어 이러면 좋은데 깔끔하지 어 아니 나 살다살다 면상태를 또 처음 보네 와 이거는 당신이 잘했다 개이득이다 이거 미니언 다 바뀐다 웨이브 와 이거 개이득인데 웨이브 와 방금 바텀에서 와 방금 바텀에서 진짜 너무 잘했다 와 이거 탑 끝났다 이거 다 끝났어 어 노턴 노턴 파텀 어? 괜찮니 어? 괜찮아 차자니 아 존나 뻔한거 아닌가? 괜찮아 자달이라서 그래 자달이라서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와 이거 와이라노 계속 전등이 계속 나가노 불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 지금 못가게 해봐 천천히 마이팜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마이팜 나이스 좋고 참 녹천 보이지? 괜찮니 하자 나이스하아 느낌있다 느낌있다 깔끔 녹턴 여기 야 너 뭐해? 상상상 못이게 뒤에 풀 빠졌다 응 와가지고 풀만 빼고 가 상상상 못이게 녹턴 녹풀 이제 녹턴 이제 군수 있다 이거 응 나가 공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상상상 도전 도전 일단 안갈게 다이브는 안당할거 같은데 다이브는 안당한데 오면은 이킬 하긴해 나 궁 있어 미드 미드 뭐야 이거 이 새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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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 뭐지? 그냥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네들은 왜 아무것도 못해 뭐지? 이게 뭐지? 또? 또 오네? 뭐야? 닫어? 와아아아 이러면 나쁘지 않아 이거 녹전탑이다 거의 올해 싸일도 있구나 이러면은 어... 태양 불꽃하네 싸일도 있으니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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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미드인 것 같은데? 어 살았 미드 아 죽었다 아유... 이거 뭐지 이거? 새끼 뭐야? 싸움하면 지겠죠? 근데 탑이 이게 세 명이 보이는데 안 오네 누가? 이뿐이가? 어? 어? 뭐라고? 탑이 세 명이 보이는데 이게 좀 안 오네 이거 누가? 이거 한 2킬에서 3킬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아 또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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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녹턴이 킬을 많이 먹었네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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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언제 도는데? 스읍 스읍 나 20초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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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지금 키긴 했다 나 이거 스읍 스읍 바텀 팀으로 갔다 나 공원 10초 아 1초 와도 돼 1초 와도 돼 7초 7초 6초 박을래? 간다 아냐 아냐 1초 간다 박으면 돼 박으면 돼 어? 아 아 아 아니 저기 뭐 천천히 하자 저 뭐 신발 개새끼가 날라가 날라다닌네 잘 처먹었네 아 아니 아 아 시발 탑이다 아 아 아니 한타 때 내가 한게 더 많아 근데 아 이거 다 막혀네 이게 탑이 나이스 좋다 거기 녹톤 없어 좋다 좋다 느낌있다 너무 느낌있다 워긴 안보인다 이제 느낌있다 느낌있다 너무 좋다 아 나태롭다 좀 더 위로 올라간다 아 음 손졌네 어 룰루 잘하 룰루 나쁘지 않아 커져라 잘 쓰더라 방금 녹톤이랑 같이 올라간다 음 뺄게 느낌있다 너무 좋다 아 야 야 궁운 당신은 이렇게 느낌이 없어 나 말파는 원래 한타 때야 한타 때 알잖아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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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령 전령 와 올라와봐 전령 봉준아 싸움을 보는 느낌으로 루시안 안보이거든 응 어 말파 궁 있어서 해봐도 될까 어 어 할만 티모 똥 뿌리 티모 똥 뿌리는 중 야 똥 존나봐라 거기 있어? 여 티모 티모 여깄다 아니 이거 좀 아 씨발 아니 씨발 진짜 아니 이거 위치 좀 보고 가지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아니 아니 왜 타워가 없어 씨발 반호 느낌 존나 없는데 아 아 이거 존댓네 이거 아 이거 오 어 블루 묻고 있다 이거 너 뭐 나 혼자 들어갔나? 어 너 혼자 들어갔어 아무도 없는데 명심같은 새끼 뭐 아니야 너 왜 말파 궁은 사라져 있는데 아니 씨발 목통 궁당했잖아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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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리 딱 좋아 가고있어 가고있어 아 아 아 씨발 아 아니 왜 안박는데 풀도 있는데 각이 각이 안됐어 각이 풀궁이 있으면 무조건 됐을 것 같아 나 나 왜 나 왜 궁이 어디갔지? 나 궁 쓴 적이 없는데 궁이 없는데? 뭐지? 궁 있는데? 없는데? 뭐야 야야 전령 전령 어 아 또야 씨발 아 왜 나만 지랄이야 아 씨발 짜증나네 진짜 이거 쟤 다 넣었다 이거 녹돈 개피야 녹돈 개피야 녹돈 개피야 나이스 전령 먹으면 되겠다 아니 나만 보면 씨발 쳐들어오네 씨발 뭐 못먹고 자랐나 야 저 씨발 개새끼야 나만 물었던네 온다 체리탑 뭐하도 있나? 나 뒤태 탈게 뒤태 탈게 간다 컴고 온다 대기 대기 컴고 온다 컴고 온다 말파 말파 드디어 오케이 됐어 여기있다 녹턴 여기있다 녹턴 그만가지 그만가지 혼자다 그만가지 안 죽어 안 죽어 어 아 저 녹턴 603이야 야야야야야야 녹턴 내가 궁 받으면 돼 걱정하지마 응 용나온다 나 킴진이야 킴진이 37초 후에 용나온다 나이스 징크스 피운 보람이 있구만 자 27초 후에 용나온다 닥쳐 씨발 개나그냥 정신같은새끼가 씨발 5대스 처방하네 자 10초 자 10초 아니 탄맛 받잖아 아니 탄맛 받잖아 이 씨발 개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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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4대4 할수있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기다려봐 그냥 먹을꺼같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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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멀다 멀다 웍이 여깄는데 4대4다 그거 와봐 그냥 이새끼도 오면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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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치봐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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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 어디야 이 씨발여라 아이 말파궁 썼잖아 얘 말파궁 썼잖아 좀 달려봐봐 느립겠어 이 씨발여라 좋다 거 니 전력있잖아 전력풀어봐 공준아 억제히 까지 제발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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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센스 없다 미니언 쳐친 것 같네 어차피 억지니까 병신같은 년아 뭐아악! 아 아니야 애스토리 자 빼자 이거 이거 루시안 어때? 갓 보는거 갓? 음 음 시라르라고 루시안 보자 루시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새끼 선 넘네 미친놈이 거 나 한입 되나? 한입 되나? 응 멋있다 자 한입 시라라고 하네 천천히 하자 녹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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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 여유를 주면 안 돼 죽어 죽어 죽었어 저렇게 불어 뜯으면은 살 수가 없어 내가 저거에 다 한거야 계속 뭐봐라? 응 아 이거 바론파이스도 있겠네 아 엔저리 참 티껍게 티껍게 컸네 엔저리 티껍게 컸네 갑 가야겠다 와 템 너무 잘나왔네 와 씨 좋다 어 그러고보니까 티모가 안보이네 티모 아까 저 새끼부터 던졌다니까 게임 자체를? 얘 뭐라고 해? 티모 던진다 티모 던진다 바론가자 바론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다 팀 왔다 아 으으으으음 넣고 아 아 트 못합니다 어 으응 같이 좀 하자 아 여기 이제 어디오를 아... 깔끔 아... 깔끔 아... 없대 깔끔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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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데? 아니 어떠냐고 더 자세하게 장황하게 풀어봐 좋았다 나 지상이랑 하러 갈게 아냐아냐아냐 어떤 설명을 듣고 싶은건지?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건가? 구체적으로 일단 녹톤이랑 우디르랑 차이점을 말해줄게 녹톤은 약간 갱갱갱스탄이었어 일단 탑이 잘 받아줬고 그거는 일단 녹톤이 탑이 왔을때 당신은 성장형을 하면서 바텀 풀어주고 미드 풀어주고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났지 레벨으로 차이가 났지 몇 점 올랐지? 어? 몇 점 올랐는데? 몇 점 올랐죠 여러분들? 몇 점 올랐죠 여러분들? 방금? 몇 점 올랐는데? 16점! 13점! 13점! 똑같이 오르네 블루사이드 나 MMR은 정상이야 지금 지금 몇 점인데? 지금 60 몇 점? 골드삼에 67점인가? 골드삼 골드이 왔다갔다 하는거 안 질리냐? 질려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제 카톡했잖아 당신한테 저 나왔었다고요? 어 맞아 당신 전화왔던데? 언제 왔지? 드디어 이제 나의 소중함을 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긴 하다 음음음 나의 소중함은 나의 소중함은 나의 소중함은 나의 소중함은 나의 소중함은 여보세요? 어 뭐라고 뭐라고? 나의 소중함은 니가 뭐랬는데? 아 이거 뭐했는데? 어? 대답 대답? 대답 대답 안 해? 어어어 해 뭐했는데? 나 잘 받아쳤잖아 탑갱 계속 왔잖아 탑갱 아 근데 그거 인정 그래서 진짜 바텀이 존다 징크스가 개컸어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면은 봉준이는 미드랑 바텀을 터뜨려 본다니까 게임 자체를 너무 멋있어 캐틀 나왔다 팔 길다 저거 캐틀 나와서 탈로 난건가? 근데 AP가 없어서 AP 해줘야 되는데 당신 AP 할 줄 알아? 아이 그라가스도 내가 연마했잖아 그라가스 아니 봉준아 어 할 줄 알아라니 너 해 라고 해 뭐할까 탑 리븐이네 이거 뽀삐 나오면 이거 뽀삐 나오면 뽀삐 나오면 숨도 못 쉬긴 하는데 뽀삐가 그 카운터인데 진짜 그래? 숨도 못 쉬어 진짜 리얼이야 이거는 도둑 아 근데 센거에요 백이네 그럼 뽀삐 해가지고 어어 미드 미드 저거 뭔데 저거 미드 AD 가능한가요? IP 가능한가요? 미드 탈로 냈잖아 어? 미드 탈로 냈어 아 맞네 아니 쟤 왜 조라는데 아니 뭔 개소리야 왜왜왜 뭐 뭐 뭐 싸워? 아니 그냥 그램이형 한 번만 아니 뭔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램 그램 러포터 근데 쓰레신을 러포터로 안해? 근데 쟤네 다 물먹이네 쟤네 전부다 요거 솔직히 뭐 ADAP 이런거 의미 없어 상관없어 어 전부다 물몸이라 그램유도 좋긴하고 아 이거 쓰레신데 시발 러슬란 잠만 이거 보고 다치할지 안할지 한번 볼게 인정? 민수새끼네 아이디가 민수새끼네 저는 개새끼 아 이 새끼 아 형 이거 무조건 다치해야 되는데 이 새끼 왜왜왜왜왜 아닌가 여러분들 아니 아니 왜왜왜 아 근데 진짜 탑은 숨도 못 쉬는데 어 시작했다 어어 아 근데 잘행이라서 뭐 상관없어 응응 나 빼는거 나 빼는거 어제 다 물몸이라 근데 카소스 상대로 우디로 존나 좋을거 같은데 어 맞죠 흘레 오늘 찍습니다 왜냐 내 동생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만 응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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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카소스가 좀 치나본데 그 케이틀린 아이디가 신청 와쿠 대장이네 어 어 카소스 좀 치네 어 그러네 음 신청 와쿠 대장 야야야 엠베엠베엠베 카소스는 무조건 블루 할텐데 어 그러니까 채팅창 멈췄네 뭐냐 이거 컴퓨터가 마트에 갔나보네 너무 어렵게 아닌가? 여러분들 카소스는 무조건 블루 시작하지 않나는데? 태현아 이거 채팅창 멈췄다 이거 리플렛이 해도 안되는데? 어 블루 시작 안한다 저기 레드 시작 안해 어 저러면은 마나 관리가 돼요 형님들? 태현아 아 아 어 이거 채팅창 멈췄다 이거 한번 체크해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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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브 개숨도 못 쉬게 털어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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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필이야 뭐야 이거? 풀 빠졌다 타 콤보 다 맞았으면 죽었대 탑 노플이다 봉준아 이거 점화 아니지 카소스 인생 망했다 정선이 내가 너무 깔끔한다 맞죠 여러분 이거 프리징 라인이야 탑 X됐어 쟤 아 근데 내꺼 카종 들어온거 같아 탑 쌌어 와아아아아아 캡터켓 좀 더 보시잖아 진짜 닌은 꺼낸순간 선 림은 꺼낸순간 끝이야 오 내 레드 들어와 아 내 여기 들어왔다 나 가져야돼 근데 이거 프리징 라인이긴 하거든 탈탔다 여기있어 형 여기있어 아 가줄게 가줄게 여기여기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 빼면 될 듯 응 와 이 새끼 탑플이다 아니 여러분들 이 카소스 레드 들어오는게 맞아? 아 마드였나 아니 탑 캐피아 아 뭐하냐 성태야 이거 왜 밀어 진짜 카소스 레드 진짜 카소스 레드 아 이거 잡은건데 아 씹으래 카소스 레드 카소스 레드 자카소스 레드 아 아 아 브리징 라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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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이 별로그냥인데 아 와따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저의 쉽네 까 비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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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 풀어줘도 돼 얘 계속 킬 각이라 너무 극발질된다 천천히 들어갔어야 된다 형부터 하고 응 응 그래도 되고요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아 그냥 다이브 느낌으로 할거 감상 아니다 밀고 다이브가 맞았다 이 점? 어 아 그걸 못만한 이건 내 잘못 인정 오케이 욕해줘 아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아냐 아냐 욕해줘 아 그럴 수 있지 딱 피 봐봐 개피야 또 또 칠까요? 됐어 하루종일 집 찍잖아 저 자식이 아주 아주 가성적인 남자네 집을 몇 번을 가는 거야 집 또 간다 텔도 없는데 밑에 와드 야무지게 놨다 응 와 립은 순도 못 쉬네 응 나 말했잖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와 스탑 최고를 벌써 좋겠어 당신 간절함이 좀 느껴지네 응 간절하잖아 또 왔다 또 집 가야지 좀 이따가 카사덴이 어딨는지 아 저 뭐냐 어 카사덴 밑에 아 위에 있나 안 보인다 방금 이거 W 왜 안티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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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응 클릭 한 번 카사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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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 카사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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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나오자 초바래 초바래 다프리징레인 시발새끼가 카종 존나 치네 아니 맞아 이게? 레벨 니가 이겼구만 안온다 시발새끼가 카종 존나 아 뭐야 뭐야 아니 바텀을 개그간데 다 따였네 쟤 노플이야? 다이브 한번 해볼래? 아 노플해 노플 노플 다이브도 돼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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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헹 다이브도 아 아 마비나신 나 끝나지 텔 빠졌고 이거 바로 그냥 전령 칠게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? 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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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볼게 바로 갈게 나 W있거든? 얘 도망 못가 음 W? 점프해봐? 나이스 좋고 다 개망했다 이거 감정적으로 가네 저새끼 게임을 저러면 티어 못올리는데 미드 아 근데 딴 왜이러냐 밑에 뭐냐 이거 카소스 여깄다 음 확인했어 미드 스위치 펜스 스위치 응 펜스 스위치 오케이 오케이 이거어.. 간틀릭 칼까.. 아 근데 이건 LP가 좀 잘 커가지고 보토비랑 버텨줘야겠다 대자연 간 다음에 밑에가 힘드나? 어 그런데 쓰레쉬 3킬이라서 존나 납불드나 시발 흐흐흐흐 이거 나 테일도 있어서 리븐도 오텔해 아이고 아 와드 다텀 가면 될 것 같아 나 근데 나 존나 잘 커가지고 못 잡을텐데 이거 다이브도 한번 가도 되거든 나이스 안가져도 되지 안가져도 되지? 텔코넨 됐어 카스 공도 빼 아 아 아 여러분들 이거 망자를 무조건 가야되나? 왕자말고 대자연부터 갈까? 어떻게 하지? 무조건 망자 납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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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시 가야돼 가정적인 남자야 가른중 쓰레쉬 쓰레쉬 응 와도 2대1은 가능할 것 같은데? 오 나이스 아 끌릴 것 같은데 2대1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텔 타줘야 될 것 같은데 형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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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잡을 수 있어? 음 잡았어 잡았지 저것도 음 나이스 나이스 갤끔 갤끔쓰 아 텔 너무 좋았다 음 갤끔쓰 대자엠 가고 립은 조금 있으면 텔 돌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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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깊게 들어갈테니깐 깊게 들어갈게 어어어 깊게 들어갈게 어까비 근데 빼앗아 미드 밀어라 이제 빼면 돼 그거 지고 나 집 지켰다고 아유 미드 죽겠다 아 진짜 진짜 저건 아니지 진이 너무 못한다 아깝이 아 근데 쓰레쉬가 킬 다 먹어서 이기는거다 이거 이기면 진짜 음 이거는 이거 해야될까 할게 없다 아니 럭스야 빼야돼 빼야돼 너가 쎈거 아니야 럭스야 빼야돼 나 들켰거든 야야야 그거 왜 쳐 그걸 아니 이 씨발려 아직도 저거를 못거쳤네 아니 넌 정글이 아니라고 이 씨발려나 뭐 와봐 뭘 와봐야 이씨 와봐 아니 그걸 왜 계속 치냐니까 할만한데 우리 다 따는건데 찾아 찾아 이고 아 오케이 어 전령이 좀 아쉽네 여기 왔으면 아니 용 용 나온다 용 용 나온다 음 내려갈게 아 뭐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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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야 이거 이거 줘야될 것 같은데 나 오긴 왔어 지인 안보이긴하고 주갈갈갈갈 빨리 말해 줘 줘 주자 주자 뭐라고? 줘 줘 줘 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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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르블랑이 너무 잘 컸다 씨발 이거 아까 4킬 일데스에서 방금 한타에 또 이렇게 뭐 지인이 와를 못하노 이거 아 카사스 블루패 섰다 할게 없네 더 들어가볼까 다이브는 무리잖아 아 까비 야야 뒤에 쓰레시 뒤에 쓰레시 야야 왜저래 아 아 왜저래 빼빼빼빼 아 저걸 첫 끌리네 아 이거 아 럭스가 럭스 빼빼빼 빼빼줘서 죄송해요 카사스 달코년은 없게 되는지 알제 뭐해 빼야돼 빼야돼 리븐 궁 빠였다 야 테론 뭐해 아 뭐야 삼백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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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는 왔습니다 야야 뭐야 뭐야 미드 다 모였다 애네 나서스 나서스 풀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 할게 없네 야 쟤 왜 저러냐 그만 죽어라 그니까 간다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아 씨발 벽궁각이었는데 아 뭐야 이거 펀딘다 제발 살려라 어어씨 이 새키야 캣틀 노플이야 캣틀 노플 아 진짜 씨발 안돼 안돼 왜그래 아 씨발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뭐 혜옹해주다가 죽었네 누구 어허? 어허 아니 이거 탈롤이 너무 못하는데 진이랑 딜러가 얘네 둘 밖에 없는데 야 용 나왔다 용 용인데 뭐하냐 탈롤아 용이라고 아 근데 이거 못이기겠다 미드 랩 참아봐 아아 참 아 레벨이 왜 11이야 저거 바텀도 ㅆ같이 못하네 아 아 아 아 진짜 일부러 저러는거 같은데 아 쟤 왜저래 아 왜 던지는데 계속 아 아 니 때문에 나갈까봤따 니 때문에 이새끼야 멘탈이 병신새끼야 지가 쳐오던데 멘탈 나갈까놨 이 지랄라니 뭔데 또 뭐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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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저런 새끼 쓰면 근데 못 이기네 레벨 11이다 4렘차다 리드 와아 르블랑 크게 돌아가서 한번 자르러 가볼래? 어어 크게 돌자 와드 들키긴 했어 아 근데 이거 이러면 바로 나가긴 하는데 어디갔냐? 여기로 간거 아냐? 빼라 좀 와라 탈로 안온다 또 아 씨발 던진다 여기 피가 있었어 어 피가 어디갔어 리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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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븐 가자 리븐 가자 리븐 가자 따겠다 저건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가 어 어 저거 시야 저거 탑 먹어야 돼 내가 밀면서 올게 테리스 얘 뭐라고 앵립? 안 내려왔어 어 3대지라 나 탈론 탈론이 빨리 커야 되는데 바텀 먹으라 탈론아 바텀 먹으라 탈론아 아이커라 바텀 밀리겠다 근데 이거 밀렸다 캣트 풀 있다 아이커라 야 탈론 나 집갔다가 바텀 탈게 야 너무 많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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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무조건 어 어 가는 중 탈론아 그 또 저 또 자를라고 거 하지 말고 탈론아 아 사이 탈론아 탈론아 엥 띵 땄다 이거 이제 쓰레쉬로 올라오거든 자 밑으로 갈게 아.. 뺏긴다 아.. 좋지했다 이거 와.. 아.. 게임이 계속 이상하네 어 근데 이거 치면 이거 피가 다 없어가지고 아.. 괜찮은데 아 뭐야 아 그만 좀 죽어라 이 씨발려라 레즈에 죽었다 레즈에 아니 씨바 어제 미포보다 더 역겹네 태어날 때마다 계속 죽네 저새끼는 아.. 어 기억해요 기억해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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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노답이네 아.. 딜러들이 씨발 아.. 딜이 없다 지금 우리가 진이랑 아.. 물몸이긴 한데 물몸이어도 안 녹네 아.. 리븐 개차 발라났네 시X 레벨 아.. 시X 레벨 우리 둘이서 이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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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개 딜이 없다 딜이 심파.. 나 심파라 할걸 대박 아... 탈롬 봐라 씨발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싸움은 각이 아예 안 나온대 르블랑 씨발 9킬을 잃었어 바로 1킬을 못먹어 용용용 이거 사용먹어 야 각아 뽑아오고 지금 하나 끊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진짜 탈롬이 여기 쓰레쉬도 못먹어 이거 근데 이거 가야돼 이거 내가 탐맞다 내가 탈까 그냥? 근데 이거 씨앗 못먹을 것 같은데 내가 안가면? 아 이거 이거 사용싸만 하자 내가 씨앗 먹어줘야돼 여기로 뚫자 여기로 뚫자 미드 밀면서 카사스 날렸거든 일단 천천히 싸움 보자 나이스 캐틀 캐틀봐봐 캐틀 아 안된다 이거 아 진짜 씨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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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왜 항상 막 전령을 왜 혼자서 맨날 쳐 이게 아니 그니까 왜 그러는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나 진짜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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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해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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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봐봐야겠다 거기서 골드차가 한 3,000 정도 잡혔을걸? 3,000이 뭐야 한 4,000, 5,000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글러블 골드 4,000 이기고 있었는데 chains 1,000 2,000 3,000 아니 이것도 질 싸움이 아닌데 야 근대 미워크를 거쳐먹느라 전령이 15일쯤 누쳐먹는 욕수 글러브 골드 3000 이기고 있네 아직 유리하다니까 아니지 이거 전령까지도 합쳐야지 골드 5000에서 다 줄어들었잖아 2000에 전령까지 아 우리팀 위치 봐봐 근데 이거 한번만 보자 위치 다시 돌려봐 전령 전령 돌려봐 전령 돌려봐 이거 내가 계속 행 찍는데 왜 안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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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? 계속 행 찍어줬는데 탈롱 어디.. 아 탈롱 어디 가는데 라임 먹으러 가네 나 이건 내실 수 맞다 라인을 먹으러 가네 라인을 먹으러 가네 친구 내실 수 맞는데 이거 라인을 먹으러 가네 라인을 먹으러 가네 라인을 먹으러 가네 라인 사이로 합줄어듬 주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4% 마이너스 34% 마이너스 34% 내가 라인을 왜 먹고 있는지는 알아? 적 정글 빼먹고 있었잖아 어 어 우리의 상황은 뭐야 어?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은 뭐냐고 이 봐봐 지금 상황은 뭐야 이 상황 뭔데 지금 봐봐 아주.. 아주 유리한 상황 존나 유리하지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바텀 관리 안 돼가지고 이거 바텀까지 내가 이거 CS 다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절 용 1분 54초 남았지 3용 존나 우리가 그냥 개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챙기는 그런 느낌이었지 아 이거 땜에 졌다 이 말이야 지금 어 어 이거 땜에 그냥 게임 자체가 그냥 졌다 이 말이야 우리가 3,000 골드로 이기고 있는데 어 비벼졌다고 하면 내가 인정을 안겠네 이거 땜에 아예 게임이 졌다 이 말이야? 이거 땜에 비벼져서 애들이 다 이제 하나같이 이제 다 던진 거지 아 그니까 비벼졌다는 내가 인정을 할게 아 근데 이거 땜에 졌다는 이거는 그 이후에 탈론이 얼마나 쳐던졌는데 이거 땜에 졌다는 이거는 아니 이거 땜에 진 게 맞는 게 왜냐면 우리가 미드 포탑도 뭐 못 믿는 상황 이런 것도 아니었고 같이 있다가 3용까지 무난하게 챙기는 판이었는데 그리고 바텀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어 탑 1차 1차도 안 나갔는데 타워가 스노우볼이 굴러갔다 라고 하면 내가 인정할게 졌다 이거 땜에 졌다 졌다는 아니지 졌다 그럼 졌다는 무슨 표현이냐면 썰에를 치고 그냥 껏어야 돼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비벼졌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지 아니 왜 계속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야 돼 전령을 왜 계속 치냐고 최초로 눈물려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냥 전령을 왜 계속 치는데 진짜 아 존나 하 아 근데 봉준아 어 아 좀 서운하네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전령을 왜 치다구 그거 내가 그거 내가 잘못 인정했지 어 잘못 인정했는데 이제 거기서 거기서 졌다 라는 표현은 아 좀 서운하다 이거 전령 친건 미안해 사과할게 아니 딱 말할게 7대3 게임이 그것 때문에 5대5가 됐어 그건 인정해? 그건 인정 5대5에서 당연히 탈론이 못하는 애니까 똑같은 5대5 상황에서 계속 똑같이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 팀이 지지 탈론이 못하니까 근데 그 탈론에 못하는 거를 누가 커버했냐 당신이 커버하고 있었잖아 당신이 1.5인분 하고 있어서 근데 탈론은 0.5인분 하고 있어서 당신이 커버했는데 당신이 던짐으로써 당신은 1인분으로 바뀌고 탈론은 0.5인분 되니까 당연히 못 이기지 그냥 이거 내가 느꼈는데 내가 캐리할때는 내가 딜템을 가야겠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야 그라운드 자꾸 휘젓고 흔들어야 돼 내가 봤는데 하 아 아 근데 그 C말 좀 서운하네 그 말이 좀 적당하게 아니 아니 그 아까 바텀에서 텔 타가지고 터졌지 당신이 텔 잘 타서 어 맞지? 어 그리고 왜 갑자기 전령을 지냐고 말이야 그거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거 미안하다 그랬잖아 언제까지 그 이야기 할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형이 그렇게 쳐 형이 진짜 그렇게 커봤자 형이 캐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야 왜냐면 뽀삐라서 맞잖아 이니시를 굉장히 잘 열고 우리 딜러들이 편안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아니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챔피언까지 터치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챔피언 그 특성을 알아야지 이게 형이 형 때문에 판도 자체가 다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 딜러들이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 맞지? 챔피언까지 터치하냐고 지금 아 아니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하지마 앞에서 쳐맞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가 아니라 리븐을 개 압살시켰는데 그 차이를 바텀텔로 인해서 그 차이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왜 똥을 싸냐 이 말이지 그니까 전령은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뽀삐가 키를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말까? 어? 아이 시발 서운하네 뽀삐가 키를 먹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게 아니지 뽀삐로 형 3대1 할 수 있어? 아니지 2대1까지 가능해 2대1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3대1 이렇게 못하잖아 맞지? 2대1까지 가능한데 2대1로 중요한거는 한명을 따고 한명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잖아 만약에 챔피언마다 다른데 뽀삐는 유지력이 좋은거잖아 딜러를 틀어줘야지 나도 우딜으로 내가 3대1 그냥 버틸 수는 있지 다 때려잡지 못하잖아 유지력이 아니 방금 탑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이게 미드 바텀을 욕하니 나를 욕하니 이거 좀 서운하네 아니지 형이 그렇게 잘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던지는게 제일 커 못하는 사람이 던지면 게임에 지장이 없어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제압골을 주면 그거 게임 터지는거야 아 오케이 인정 그건 인정 아 말 좀 동시에 말 좀 잘하네 오늘 근데 근데 시발려나 야 실수 한번 한거 가지고 진짜 연병을 안해 실수 한번 너 아까 너 아까 비대회에서 아니 너무 아쉽잖아 2연승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당신이 이번판 존나 잘했는데 이걸 져야되는게 존나 안 억울해 억울해 근데 아까 너 미드회에서 왜 급발진해가지고 그 2차타워까지 다이브갔어 아 그거는 나도 실수 인정 근데 중요한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나가고나서 내가 더 이제 굳혀진거지 그걸로 인해서 오케이 너만지 예스 성태가 저지른 실수 한번이 강력범죄 수준이었잖아 마치 공준아 우디르 뽀삐 괜찮은데 이게 조합이 괜찮아요 우디르 뽀삐 괜찮은 조합이야 아 근데 레넥도 해 우디르면 레넥도 존나 좋아 어 레넥 좋아 근데 레넥 레넥해? 응 레넥도 좋아 아니 난 시키는거 한다니까 시키는거 아니 시키는게 아니라 형이 상승 보면서 형이 하고싶은거 킴만 빼고 다하면 좋을거 같은데 오케이 나 믿어주는거네 그러면 응 한번 다시 이건 이건 좀 이건 좀 기분 좋네 나 믿어주는거 너 터치 안하는거네 챔피언 아니 터치안해 난 우디르로 나는 이렇게 그거 하는거야 그 근데 이거는 있어 뭐 너가 우디르보다 잘한 챔피언이 훨씬 더 많아 아니 근데 나 이번판 우디르 못하지 않았어 못하진 않았어 근데 더 잘하는게 더 많아 아니야 나 우디르로 나는 전 라인 다 풀어주면서 괜찮은데 난 이게 우디르 그게 아니라 잘했어 근데 더 잘해 딴거를 이런거지 우디르 좋은데 내가 탄발파 할까 내가 탄발파 승률 봐봐 봉준아 응 아니 그니까 나보고 이제 올라프 이런거 잡고 캐리하라 이 말이네 어? 맞지? 아니 그건 아니고 맞잖아 그니까 올라프나 녹턴 이런걸로 캐리력 있는걸로 캐리를 해달라 이 말이잖아 그건 아니고 같이 해야지 들어왔는데 버스를 야무지게 타고 싶다 이 말이잖아 아니지 말파 녹턴 어떤? 존나 좋은데 진짜 말파 녹턴도 좋아 아니 근데 말파 우디르도 좋고 그냥 다 좋아 그래 그래 내가 좀 예민하다 이게 400시간이 넘어가다보니까 예민한건 아닌데 그래서 똑같은 순수를 반복하니까 그냥 씨발놈 같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사람이 좀 예민하네 아니지 예민한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막협 떨어지는것도 예민한것보다 이제 좀 약간 똑같은걸 계속 똑같은 반복을 실수를 하면 그건 사람이 개새끼라는건데 그러니까 좀 그리고 미안하다 한 번 말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꼽을 주면서 지랄염벽을 하면 이게 좀 성운하긴 하지 어? 신천 왁구대장 그 반대편 케이틀린 아니었어? 맞아 쟤 잘해 쟤 잘해 어 잘했나 쟤? 쟤 잘해 케이틀린 잘했잖아 그거 우리가 킬줘서 잘했지 않았나 아닌가 아니 그래도 뭐 그정도는 느낌 있는거지 오늘 9시에 억지 배그에? 그거 뭐 취소해도 되고 기분 안좋으면 취소하는거지 무슨 대인데? 무슨 대인데?